물건을 살 때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세금고지서를 메신저로 받고, 수소차를 어디에서나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된 지금. 우리 삶이 보다 편리해진 건 혁신성장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접할 것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과 많은 관계가 있는 혁신성장. 과연 어떤 정책이기에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주력산업의 부진, 규제혁신의 지연 등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혁신성장은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하는 경제전략으로 민간주도의 산업혁신과 제도개선에 통한 사회제도혁신이 핵심입니다. 이미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이런 세계경제의 변화에 발맞춘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정부는 4가지 핵심분야를 선정해 산업혁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발전을 막는 규제들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규제혁신,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 서비스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산업혁신, 혁신인프라와 핵심신산업 등 우리 미래를 위한 주요 신산업을 육성하는 미래먹거리,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제2벤처붐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벤처 창업까지, 이런 산업혁신 외에도 신산업 인재양성과 노동시장이 구조개혁,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사회제도 혁신을 통한 건강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통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발전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였고, 신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벤처 창업의 생태계 개선으로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또 5G 상용화와 핀테크 활성화, 미래차 상용화 등 일상 속에서 혁신성장의 결과물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발판삼아 산업과 사회제도의 혁신을 통해 더 강하고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가 숨쉬고 삶이 행복해지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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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